렌즈 다 찍는데 안 찍지? 아니야! 바닷길 열리고 찍어야 돼. 바닷길이 열려서 걸어가는 거 아니지.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. 피라, 케블카 타자. 케블카 말고 이거 뭐 있어? 뭐 있는가 보고 하고 싶어. 언니 삭도도 있어? 어허, 우리 언니 잘 아는데. 제보도 바닷길이 열려가지고 지금 차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. 벨트를 매라고. 이게 몇 시에 다 끼는 거지? 갈라지는 거나 봐도 이렇게 차가 가는 거네. 그렇지, 언니 잘 왔지 오늘? 피라 고맙대. 피라니 여성은 오늘 또 이렇게 오지를 못했어. 오, 좋다. 피라니. 고장. 여기서 우리 좋아하는 노래 원없이 부르고 하고. 노래 원없이 부르고. 맞다. 바닷길. 달려보셨나요? 얼마 동안 갈라져 있는가? 오후 몇 시 될걸? 시간별이 있어. 이 길이었냐? 나 물이 차 오르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사람들 많이 다치잖아. 잠시 후 10시 방향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참 신기하지, 아니? 그래.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가는 거 있다. 네, 먹이 아닌 거 알 수 있어요. 한 4시쯤에 시작할 것 같아. 아침 전화했는데 왜 카톡 전화를 했어? 차가 내리지는 않았는데. 자, 여기서. 다시. 찍어서 갈게요. 한 4시쯤에 시작할 것 같아요. 유치님들 사랑합니다. 네. över재 uneasy 봐, 돼지고기 이 인조무입니다. 네.